한 손에 쇼핑백을 다른 손에 휴대전화를 쥔 여성이 주변을 두리번거립니다. 잠시 후 봉투를 든 또 다른 여성이 다가오더니 뭔가를 건네려 합니다. 그러자 잠복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이 현장으로 달려옵니다. 돈 봉투를 건네려는 순간 경찰이 옵니다. 돈을 건네받을 뻔했던 여성은 취업준비생이었던 28살의 조모씨였습니다. 지난달 구인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렸는데 하루도 안 돼 비서로 뽑고 싶다는 한 법률사무소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진 온라인 면접에서는 나이와 학력을 묻는 듯 하더니 20분 만에 합격을 축하한다고 안내했습니다. 법률사무소 측은 조씨에게 의뢰인을 만나 계약서류와 돈을 주고 받으면 되는 업무라며 사무소로 나올 필요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씨의 말을 듣고 이상하다고 느낀 친구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비서인데 하루 종일 카페에만 대기를 시키는 것에 대해 의문이 생겨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든 친구 박씨는 곧바로 조씨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마침 첫 외근 지시를 받고 수원으로 향하던 조씨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조씨가 수원에서 만나기로 되어 있던 여성은 법률서비스 의뢰인이 아니라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고 970만원을 건네주러 온 사람이었습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모집 방식이 구직자들의 처지를 악용한 채용으로까지 진화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특별한 소식 하나 전해드릴 테니까 딱 1분만 집중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엔비디아, 구글, 애플, 테슬라, 오픈 AI 이런 세계적인 기업들이 잘 나가는 이유가 바로 이 AI와 관련이기 때문인데요. AI는 반도체, 배터리와 같은 산업과도 밀접하게 관련을 짓고 있죠. 그래서 지난번 구독자 여러분들께 AI, 반도체, 배터리 테마 모두 관련되어 있는 국내 주식 종목인 솔브레인 홀딩스를 추천을 해드렸는데요. 자, 여기를 보시면 1월 17일 1차 69.25% 수익, 2월 19일 2차 33.44% 수익, 4월 23일 3차 88.72% 수익, 5월 23일 4차 45.63% 수익, 무려 4차에 걸쳐 올 1월부터 5개월 동안 237%라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이 한 종목으로 내드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주식이 무슨 사골도 아니고 제탕, 삼탕, 사탕 이렇게까지 울고 먹어도 되냐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많은 종목을 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정말 잘하는 종목 몇 개만 있어도 사이클만 정확하게 짚으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주식입니다. 잠깐 보시면 제 개인 계좌 잔고인데요. 저는 3차에서 전략 매도하지 않고 일부 물량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데요. 아래 보시면 아직도 흐름이 좋고 최소 단기간에 100% 이상 수익을 볼 수 있는 아직 오픈하지 않은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처럼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여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급등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제 포트폴리오 중에서 이제 곧 급등 확률이 가장 높은 AI 반도체 배터리 테마와 관련이 있고 아직까지 큰 상승이 나오지 않아서 앞으로 상승 이슈가 많고 안전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을 추천해드릴 예정인데요. 7, 8월에 휴가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 이번에 진행하는 여름 휴가 이벤트 단타 수익으로 휴가비 넉넉하게 챙겨서 즐거운 시간 꼭 보내시기 바랍니다. 급등주를 받는 방법은 이게 제 개인전화번호인데요. 010-797-5498번으로 이런 식으로 지난번처럼 급등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지난번과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를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자 받아서 사는 건 할 수 있는데 매도나 손절은 자꾸 까먹어서 바로바로 대응이 어려워서 그때그때 사인을 좀 받고 싶으신 분이나 종목 한계로는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소통방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소통방에서 대응 문자와 추가 종목을 드리고 있으니 소통방에 참여해보시고요. 소통방 참여 방법은 제 전화번호에 문자로 소통방 이렇게 보내주시면 한 분 한 분 놓치지 않고 모두 입장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 번호 010-797-5498번으로 급등 또는 소통방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무료로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대신 제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고 구독은 나중에 수익 보신 다음에 하셔도 되니까 구독은 안 하시더라도 좋아요와 아무 댓글이나 꼭 남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